영등포구가 미술로 푸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. 9월 5일과 19일, 26일, 3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자센터 카페 근양에서 진행되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대상입니다.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예술로 보는 중년의 삶, 나로 사는 삶을 주제로 모네에게서 배우는 인생 경영, 고후 꿈을 그리다, 삶을 그리고 노래하다 등의 강연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8월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